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 왜 잠을 못 잤어? 아니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지난번 녹음 때 쟤 누구지? 새롬이 새롬이가 널 성추행 했잖아 젖꼭지 가리개 니플 커버 젖꼭지를 집착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잖아 우리가 그랬잖아 근데 편집부 여직원들이 여기자들이 남자 직원한테 젖꼭지 집착하는 건 괜찮고 우리는 언급은커녕 쳐다만 봐도 성희롱으로 걸리잖아 아니 죽돌님 그래도 싫어요? 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본인이 괜찮으시잖아요 나는 너무 억울해 나도 성희롱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에게 자유롭게 젖꼭지에 집착하는 건 좀 이상하구나 이게 젖꼭지 가리개를 언급하고 싶어 아 문제가 되나? 역사적으로 이게 권력 관계가 다르잖아 그래? 아니 나는 권력 따윈 없어도 좋아 내 권력 다 가져가 그리고 나는 젖꼭지에 대한 언급의 자유를 누릴 거야 아 그래? 바꾸자 어? 나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 형은 그럼 막 그냥 안 될 것 같아 해운 전력이 있잖아 내가 투잇에 TV를 이렇게 켰는데 TVN인가 JTBC인가 어디에서 TVN이랑 JTBC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기억이 안 나잖아 강호동하고 이수근하고 이렇게 우르르 여러 명 나오는 아는 형님이라는 무슨 예능 프로가 있어 난 처음 봤어 아는 형님? 아파가지고 집에서 누워있어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띡 나온 거야 근데 왜 그걸 봤냐면 되게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보니까 알고 봤더니 걔들이 어린이 프로그램 EBS에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 이 진행자들이래 아 그럼 보니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근데 되게 인기 많대 되게 인기 많고 뭐 미인이고 그럼 인기 많겠지 아니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런 커플인데 17살인가 16살인가 그런 애들이야 근데 어린이 프로그램 제목이 왜 이렇게 야해? 진짜 이상하다 음란하다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니까 보니? 니네 엿 보니? 울릉도 호박 엿 보니? 니네 이렇게 뻥 트인 데서 남들 다 보는 데서 막 하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왜 이름이 보니하니야? 걔네 이름이 보니하니예요 아 그래? 그냥 이름이? 네 아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름은 아니겠지 당연히 아 그래? 진짜 이름이겠어? 그 뽀뽀뽀의 무슨 언니 있잖아요 뽀미 언니? 네 그것처럼 뽀미 언니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뽀미 언니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보니하니도 계속 진행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자가 개들인 거예요 진행자가 개구나 그럼 그 보니하니가 개들 탓은 아니구나 그래 용서하겠어요 진짜 좀 음란하긴 해 그러니까 제목이 좀 니네 여기서 막 울릉도 호박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남들 앞에서 막 하니? 근데 보니하니에 보니가 남자애고 하니가 여자애예요 남자애는 뭐 당연히 관심이 없고 여자애가 되게 귀엽고 깜찍한 거야 그리고 리액션이나 말투나 눈짓 손짓과 눈짓 머리 이렇게 뒤로 찰랑하는 것과 눈웃음을 치는데 눈꼬리가 밑으로 착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 16살인가 17살인가 그 10대의 발랄함과 뭐 이렇게 좋아해 그 풋풋함과 아주 그냥 여고여고 교육방송에서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 그래서 내가 이쁘고 귀엽길래 그냥 트윗에 그냥 썼어요 별생각 없이 보니하니에 하니 귀엽군 몇 글자 안되잖아요 한 줄 띡 썼어요 이 빌어먹을 트친 놈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야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전자발찌가 아니라 트윗 발찌를 차야 된다는 그러는 거야 뭐 일리가 있네 네? 억울했어요 어제 진짜 여러 가지로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요 트윗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 세계에서 너무 그 안에 세계에서만 살지만 세상으로 나와 깜짝 놀란 게 한 4, 5일을 알아두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파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아프고 이삿짐 날려놓으면 바쁘고 그래갖고 트윗을 안 켰어 진짜로 한 4일, 5일을 안 했어 그런데 4, 5일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한 줄 띡 올리고 그냥 말고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뭐가요? 하는 거 트윗이요? 아 트윗은 숨 쉬듯이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닙니다 죽돌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 머릿속에 트위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아십니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을 딴 거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트윗을 한 달에 한 번 해야죠 트윗은 대국민 사과 다 하고 이 새끼야 정정 보도 다 했는데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자 그래서 숨 쉬듯이 트윗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 4대 의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모르게 멀어져서 지금까지 잘하네요 그리고 또 내가 쓴 게 없으니까 피드백이 올 리가 없잖아 안 들어가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딱 했을 일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점점 멀어져서 나 치료가 돼가는 거 같아 아니 무슨 병은 아니었지? 뭐랄까 좀 벗어나는 거 같아 근데 뭐 별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트위터를 조금밖에 안 한다 형한테는 대단한 얘기네 되게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끊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어쨌든 오늘은 곤나간지 곤나간지 그리고 또 무슨 코너가 있죠? 곤나간지랑 티라미스를 같이 하기로 했죠? 티라미스가 뭐죠? 아 좀 기억해 그게 무슨 꽃 이름이지 않았니? 티라미스가 뭐 꽃 이름이야 케이크 이름이지 케이크 이름이다 맞다 달달한 그러니까 그걸 막 끄집어 올리다 그게 그 꽃말인 아 그래 아 그렇지 끄집어 올리다 뭘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공부에 관한 질문들은 여기서 하기로 아 맞다 그러니까 그래 누가 보면 야 저 새끼 컨셉 이상하게 잡았다 이럴 것 같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바보 같아 왜냐면 이렇게 기억 안 나기도 힘들잖아 일부러 하는 건 되게 자기적으로 보일 텐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자기적으로 보여 그냥 바보 같아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카 아호 곤나간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곤나간지 오늘은 마카와 아호 차이 둘 다 마사오님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가르치죠 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수했다 가르치네 그리고 날 가르치지 않죠 네 누구를 할까 절대 존엄할까 에이 잡혀가려나 어 근데 좀 바보잖아 에이 바보는 아니죠 산소가스 네 바쁜 꿀벌 아니 벌꿀 저는 일종의 개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계산돼요 진짜 개그 못 봤구나 절대 존엄께서 한 개그 있잖아 음은 현답이라고 있지요 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걸 좀 나게 진지하게 내가 볼 때는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유머를 좀 진지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 뭐 공부로 들어갈까요 자 빠가와 아호 둘 다 절대 존엄 바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질문은 어 슈아님 이 질문을 하셔서 아 이번에 곤나칸지 시간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이 컨텐츠 아브라인 이용구 컨텐츠의 댓글도 그렇고 네 질문도 그렇고 47% 정도는 슈아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슈아님이 많이 쓰시긴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좀 힘들고 이럴 때는 대신 앉혀서 진행을 시키자 그렇죠 민호로님이랑 슈아님이 대신 좀 하시고 그리고 저 즙지 않는 즙고래도 앉혀놓고 때로 단골들 때로 여기 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나 아프고 못 나오고 이럴 때 있잖아 그러니까요 빵구녔 쓸 때 전화하고 이런 곳이면 되죠 그럼 되네 예 그래서 슈아님이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마사오님처럼 머리가 둔한 사람을 말할 때 시끄러 바까 아호 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신세기의 방게리온에 등장하는 아카리 신지를 향해 시키나미 아스카라는 글에 있는 늘 바까 신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아호 하면 뭔가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가르쳐주세요 해서 이 차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카 아호라고 하면은 바보 멍청이라는 게 일반적인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관동과 관서에서 약간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관동 지방이란 게 어디냐 주로 일본에서는 칸토치오라고 하죠 일본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4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죠 크게 보면 거기 보면 호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은 섬나라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혼슈입니다 중간에 이게 또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네요 제일 큰 섬은 뭐지? 제일 큰 섬이 그린란드랍니다 아 호주가 아니었어요? 아 호주는 섬이 아니에요 대륙이에요 그러면 섬과 대륙의 차이는 뭐죠? 그린란드가 기준이에요 그린란드보다 거기서부터는 섬이고 오스트레일리아급으로 가면은 그건 대륙입니다 그렇게 정해버렸대요 뭔가 어설프지만 멋있는데 나는 그런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섬으로 치면 중국 이쪽 대륙도 다 크니까 섬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구는 몇 개의 섬으로 나눠져야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기준을 뭐에 나누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난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 명왕성 있잖아 그것도 뭐였지 행성인가 그거에서 탈락했잖아 그게 명백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투표를 했대 그래서 그냥 떨어뜨렸대 뭐 불쌍하게 걔 운명은 뭐야 걔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 나부랭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안 먹겨 이 사람들은 치지마 그러니까 난 그렇게 되게 기분 나빠 아무튼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일본이 일곱 번째 큰 섬이 혼슈였다 그중에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뭐 일본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도쿄가 있는 데가 혼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근처에 보면 이바라키켱 도치키켱 구마켱 사이타마켱 치바켱 가나가와켱 있는데 거기에 도쿄도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수도권이죠 그 1도 6현을 관동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마카 보노 마카 타래감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자주 써요 그런데 동경에서는 친구한테 마카라고 해도 별로 욕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뭐 귀여운 느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남자애들끼리 저런 비융신 그런다고 욕이 아니죠 저한테는 욕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동경에서는 마카라고 하면은 약간 뭐 욕도 아니고 친구끼리는 쓸 수 있는 말이고 아호라고 하면은 이 등신 정말 욕하는 느낌이거든요 마사원님 말 듣고 생각났는데 서울에 이제 학교 와서 친구들이 욕을 할 때 이 비융신 이러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부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나이 죽돌이 저는 부산 사람인데 그냥 캘리포니아로 가 캘리포니아로 가 캘리포니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야 부산 사람이 부산에서는 그렇게 욕을 안 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뭐 입마라든가 주로 뭐 개를 붙인 욕을 많이 하죠 개? 개새끼? 네 그게 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친근한데 개새끼야!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고 피우고 공신? 그런 기분이 나고 오 예 처음에 그랬어요 원래 그렇게 느꼈어요 딱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애 여자애들도 똑같아요 남자 여자 서로 친구들께 모르면 그럼 여자들도 뭐 욕 안 한다는데 욕 많이 하더만 뭐 아 부산 아니 그랬잖아 미친년 지랄하네 저 쌍년 저거 봐 이러면서 서로 욕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욕은 되고 어떤 욕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뉘앙스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욕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웅신은 좀 약하고 개새끼는 세다고 칩시다 근데 아 지랄한 개새끼 저거 에이씨 그럼 기분이 안 나쁜데 네 비웅신 새끼 이러면 이건 그냥 욕이 아니라 진심이잖아 그렇죠 그럼 열 받는 거지 처음에 서울 애들이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끼리 편하게 비웅신 비웅신 하길래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또 반대로 개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는 그냥 친구를 개새끼라고 불러요? 아니요 아 그냥 친구를 표현할 때 아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애가라든지 아가라든지 그런 표현을 되게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네 애냐고 이상한데 그건 그건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네 그리고 그러면 관서 지방은 또 정확히 반대죠 관서란 게 이제 교토 후 오사카 후 이쪽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그럼 부산에서 가까운 쪽 됐지 그럼 그럼 얘가 됐지 아 아 우리나라랑 가까웠다 그러면 독도까지를 치면 또 이제 혼수가 가까울 수도 있겠네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관서 지방에서는 반대로 마카라고 하면은 좀 심한 욕이 되고 아홍야라고 하면은 좀 가벼운 느낌입니다 빠붕아 이 빠붕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응용해서 뭐 마카타레라든가 하나타레 구소타레 야 이 똥싸개야 야 이 콜리개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쓰죠 그렇게 지방에 따라서 그게 무슨 욕이 그래 왜 여기 있잖아 일본에서는 또 여기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폭력서클이 나오는 크로즈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보세요 폭주족도 머리 이렇게 뾰족하고 기괴하고 살벌한 새끼들이 문신 막 세기고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 나쁜 똥싸개 이 콜리개 자식 죽어라 뭐야 근데 발음을 세게 하잖아 이 콜리개 자식 이 똥싸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렇게 세게 발음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게 되는데 이런 똥싸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런 콜리개가 뭐 이상하잖아 되게 잘한다 이상하잖아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한데 그렇게 지방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박하하고 박하 박하의 간지가 그거지 뭐지 그 간지가 말과 사슴이죠 말 맞자에 사슴 녹자 말과 사슴이 그렇게 멍청한가 그러게요 이게 참 유래가 있을텐데 예전에 바쁜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사슴 말과 사슴 사슴 여자한테 사슴같은 년 그러면 되게 좋아할거 아니야 년이라고 그러면 안좋아하죠 사슴같은 년 사슴같은 여자 사슴같은 여인 되게 좋아하잖아 돌아서서서 아닌데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컨디션이 안좋네 아호 아저씨가 됐어 아호의 한자는 뭐죠 아 그게 어리석을 맺자일겁니다 호가 어리석을 맺자 그 다음에 호칭옥자 호칭옥자의 어리석을 맺자 그것도 뭐 유래가 있을텐데 그러게요 우리가 유래를 말해주면 좋을텐데 까먹었어요 아니야 근데 너무 길어 그럼 기니까 그거는 오늘의 반성회 시간에 아호의 유래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해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소개를 해주는 영광을 베풀어줄게 그렇게 넘어가자 진짜 하는거 없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마카와 아호 둘다 바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관동지방에서 악센트있게 엣지있게 쓰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귀엽게 씁니다 관동지방에선 바카를 엣지있게 정말 욕으로 쓰고 아호라는 뉘앙스는 좀 귀여운 거 그리고 관서지방 관서지방에선 그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때는 딴지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꼭 깁스키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깁스키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깁스키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깁스키라 똥꼭 깁스키로 유명했던 딴지일보가 이제 사보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니 세상 참 똥꼭만 깁숙한 줄 알았는데 벙커도 깁숙했네요 딴지일보와 벙커볼이 만드는 세계 최초 유료 사보 벙커 깁스키 정말 재밌어서 외부인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딴지마켓과 벙커원 딴지카페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만든 티라미스죠 티라미스랑 콘나칸지랑 섞여서 뭔가 많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 공부실문이 많더라고요 왜지? 이상한 데서 유입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노유진 정치카페에서 사람들이 괜히 일로 오는 거 아니니? 오지마 그리고 또 형한테 질문했어 하지마 뭐라고 질문 있어요 마사오 닉네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질문이야? 닉이야? 이거는 형한테 물었으니까 형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나라 생각과 순수하고 건강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건강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딴지를 가입하는 처음으로 글을 쓰는데요 저의 질문 가끔 일본 만화나 일본 예능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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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조로야 발기부전 그런 거 아니라고 언제나 나라 생각과 순수하고 건강한 생각만 하고 있는 권장한 고등학생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개인적 원피스님 원피스가 좋아요 여고생인가? 원피스 많아야겠지 당연히 아닌 것 같아 투피스 원피스 할 때 원피스 하겠다 보통 아부나인 이용구에서 원피스를 언급하면 당연히 많아겠지 보통 아부나인 이용구에서 원피스는 여성 옷이지 여성 패션이지 애니메이션을 언급하는 거는 다른 데서 가서 하라 그래 다른 데 많잖아 웹툰 작가들이 하는 팟캐스트도 많아 그런데 가서 쳐들어 여기 와서 그래 당연히 이 원피스는 여성 패션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해서 여장을 좋아하는 남자 고등학생인가 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딱 그러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좋아요 저는 블라우스가 좋아요 뭐 이런 거지 저는 여성 옷이 좋아요 여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신의 성 전체성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회성은 다양하니까 그거 일본으로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 그거 오마 오카마 오카마 나 지금 오마코라 그럴 뻔했다 오카마 오카마가 여장 남자예요 근데 일본 내가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 신주꾸라 이런 데 가면 많아 자주 마주쳐 동네 스나쿠에서도 자주 마주쳐 되게 많아 일본의 한 일본인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자주 만나 거짓말 아니 만나는 걸로만 치면 진짜 자주 야 어떻게 보면 순경부 경찰관보다 더 자주 만났어 나는 형이 좀 이상한 데 살았다 그래? 나는 못 만났는데 그렇게 난 진짜 자주 만났어 오일 살았길래 그렇게 자주 만나 근데 오카마는 특이한 게 아니지 우리나라 오카마가 좀 덜 특이한 거지 외국 오카마들은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도 그렇다 영화 보니까 다리면도 같은 거 있잖아 겨드랑이 털 이런 거 안 밀어 심지어는 수염도 안 깎아 당당해 그냥 남자 그대로 해 화장만 하고 가발만 쓰고 하이힐 신고 여성 백과 여성 옷을 입을 뿐이야 어머 그리고 잘 돌아다녀 근데 우리나라 오카마들은 완전히 되려면 제대로 되는 여성 여장을 하려고 하잖아 그거는 뭐 이제 완전히 여자로 성전환을 꿈꾸는 분이랑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카마 고등학생이 보내준 질문입니다 H는 어디서 따온 걸까 오카마 고등학생이 된 겁니까 벌써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해석을 해 딱이네 헨타이에서 온 건 맞죠 이게 나 일본에 갔을 때 H라는 말이 H인데 알파벳 H인데 H라고 읽잖아 그리고 말할 때도 H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왜 왜 어원이 왜 일본인 친구가 설명해 주기로는 H를 이렇게 딱 써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양쪽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 H에 이 양쪽 기둥 딱 세워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가운데 선을 연결해서 양쪽 기둥이 연결되어 있죠 그걸 잡아뜨려 보세요 그러면 짝대기가 위아래가 있고 가운데 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남녀 하는 모양이다 뭔 개소리야 그러게요 이 새끼 일본 새끼 맞아 놀린 것 같은데 아 그래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떤 소거나 은어 단어에 대한 어원을 띵 물어보면 잘못 아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지 뭐 오히려 네가 차마 양심상 나라고 못하겠고 네가 웬만한 일본인보다 일본어의 어원 이런 거 더 잘 알걸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찾아보는 거죠 저도 이런 질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면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십두덩 할 때 십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 왜 찾아봐 난 찾아봤지 뭐 어쨌거나 저도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잘라 그래서 저도 일본인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HI니까 I 앞에 나 앞에 H가 와서 성행위를 상징하고 어쩌저쩌고 말이 많은데 일본어 유래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헨타이 는 로마 지로 쓸 때 헨타이가 H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게 여고생이나 여대생 사이에 좀 은어처럼 썼다고 그게 유래라고 하네요 의미가 점점 단단단 이거 의성어지 점점점 일본어로는 단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점점점 확장됐지 이 말하는데 이제 의성을 일본어로 바꾸면 그 의미가 단단단 확장됐지 그래서 뭐 엣지 에치스루 이게 성행위를 한다는 표현이죠 그런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에치가 헨타이에서 왔고 헨타이는 변태에요 변태를 일본어를 읽으면 헨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치스루 변태하다 라는 거니까 변태스러운 행동을 하다 라는 게 맞지 그게 성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은어처럼 사용한 거죠 의미가 확장돼서 그러니까 여고생들 감수성에선 성행위조차도 변태스러운 거야 섹시 그러면 어머 어떻게 이르치다 뭐 1960년대엔 그랬을 수도 있네요 유해가 그렇다니까 낙엽이 떨어져 어머 어떻게 그런 거죠 성행위를 한다고 쓰여진 거는 또 1980년대부터 그렇게 이후에 의미가 확장됐다고 합니다 우리 저 오까마 고등학생 오까마니까 궁금증이 풀렸나요? 네?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지 걔가 아 그렇구나 지력이 없잖아 아 그렇구나 풀렷길 빌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아카시아산마라고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좀 조직폭력단이랑 문제 때문에 뭐 여러가지 시끄러웠던 개그맨인데 그분이 이제 텔레비에서는 일본어로는 텔레비죠 에서는 섹스가 너무 직접적인 단어니까 다른 표현을 찾다가 엣지스루라는 표현을 또 써서 넓어졌다고 뭐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말했다고 아 그건 유명한 얘기에요 그 H의 쓰임새에 일본 개그맨의 쓰임이 한몫 단단히 한 거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개구나 그렇죠 아카시아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나나의 죽돌이가 네 아프거나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방송 빵구를 냈을 때 네 비상대책으로 어벤져스 팀이 출격할 거 아니에요 아 예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겁니까 네 어벤져스 팀이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슈화 집지없는 집고래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맹호음님 아 맹호음님 네 모고이님 이 양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타이보다는 야리따이가 어땠을까요 아 요거는 방송 제목 가지고 하신 얘기네요 응? 우리가 제목을 그때 반성회 할 때 나인님이었나요? 섹스 시타이라고 방송 제목을 지었는데 그거를 섹스 야리 따이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대로 해 사실 섹스에는 야루가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왜 연인 사이에는 만약에 마사오님이랑 제가 연인이라고 하면 아주 예를 그따로 들으니 서련이랑 마사오가 연인이라고 친다면 그렇게 예를 들자 그러니까 절연이랑 마사오님이랑 절연이 또 뭐야 서련은 하긴 좀 그렇잖아 왜? 그냥 절연이라고 누가 있다 쳐 정유미 그럼 정유공장이랑 마사오님이랑 연인이에요 근데 마사오님이 정유공장한테 야리 따이? 야루 야루 라고 하면 하자 하자 연인 사이에서는 그냥 그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그런 회화체에서는 좀 더 맹호님 말대로 이게 더 어울리긴 하겠네요 근데 나도 까먹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둘 다 하다인데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지 않았니? 안 했지? 수루 야루 한 번 했었지?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또 야루는 좀 더 회화체죠 그치 야루는 회화체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쓰는 거에는 오케이 자 다음 다음 질문 민호루님 우리 민호루상이 애를 써줬군요 일본에선 터키를 토르코 라고 부릅니다 토르코에서 테러가 어쩌고 저쩌고 일본에서 쓰는 외국의 국가명이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을 이기리스 네덜란드를 오란다라고 하는 등 이건 포르투갈의 영향이라네요 이런 점을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구글맵 일곱언어판으로 들어가서 훑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기리샤 그리스 이 정도가 다네요 칫 그러니까 일본어로 외국어 외국 국가를 표기할 때 우리와 다른 거를 막상 찾아봤더니 영국을 이기리스 네덜란드를 오란다 그리스를 기리샤 터키를 토르코 이게 다다 근데 뭐 사실 일본에서 부르는 국가 이름이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란 우간다 모나코 라오스 요르단 스페인 러시아도 중국은 중국어꾸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라크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들으면 약간 헷갈리는 게 몇 개는 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그렇죠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리스는 기리샤 독일은 도이츠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앗 하는 게 아이티 아이티공화국 아이티는 하이치 하이치 그리고 터키는 말씀하신 대로 토르코 칠레도 잘 헷갈리는데 칠레는 치리 예요 치리 티니지는 이거 뭐라고 트집을 잡을 수는 없죠 진영하고 귓구멍에 들려서 부르겠다는데 그래서 뭐 티니지는 주니지아 네델란드는 오란다인데 오란다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우리는 중국한테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은 이제 16세기 때 남만무역이라고 해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무역을 해서 좀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큰 오해가 중국하고 한국은 미국을 쓸 때 아름다운 밑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쌀 밑자를 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유가 나는 내 짐작이에요 나라 국자도 한국도 우리 중국의 번채 말고 간채구나 참 원래 한자 복잡한 거 그거 그게 간채냐 뭐 어쨌든 알아들어요 우리 신문에서 우리가 쓰는 한자 나라 국자 한국 미국 할 때 중국 할 때 국자는 안에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일본 한자에서 나라 국자는 옥자를 그냥 입구자 안에다가 옥자 하나 띵 넣으면 돼요 되게 쓰기 간단하잖아 복잡한 한자를 되게 줄여서 쓰는 간편하게 쓰는 이런 걸 좋아해서 아름다운 밑자도 짝대기가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쌀 밑자를 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지 아닙니다 뭐 민족적 자존심 문제랑 연결되고 어쩌저쩌 우리도 쌀 밑자를 쓰자 막 이러는데 이거는 미국이 한자 문명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보통 이제 발음에 가장 가까운 걸 찾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미국을 그대로 쓰면 처음에는 아미리가라고 썼어요 한자은 그대로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밑자에 해당하는 발음이 제가 미국을 중국어로 해보니까 메이고 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이라는 발음에 제일 비슷한 게 중국은 아름다운 밑자라서 그게 미국이 됐고 한국은 그대로 그걸 가져왔는데 일본은 이 메이라는 발음이 아름다운 밑자랑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음독을 하면 비 미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쌀미는 훈독으로 읽으면 코메인데 음독으로 읽으면 메이 마이거든요 이쪽이 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발음 때문에 네 쌀미자를 붙인 겁니다 아름다운 밑자 발음보다 쌀미자 발음이 음독이 중국의 미국 발음에 가깝기 때문에 와 니네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을 듣냐 진짜 아브라인이 온 거 대단하다 뭐 한국 하나도 없잖아 같이 준비 좀 하자고 했는데 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서 우와 이런 것만으로도 하여튼 나 님 이 시간에 기대하고 있겠어 스토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인 이용구 청취자들이 중에 한 7,80대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보면 커피라든지 로스앤젤리스라든지 그런 거 다 한자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LA를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나성 그렇죠 그게 LA예요 그게 LA예요 로스앤젤레스예요 네 그것 좀 불렀어요 그걸 나성이라고 불렀어요 세대차이 느낀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잉글랜드도 뭐 잉 그 발음이 넘어와서 영이 되고 그게 또 중국에서 영국이 되고 또 그게 한국어랑 중국어랑 똑같이 쓰는데 일본은 이기리스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포르투카로는 잘 모르지만 일본이 그쪽 어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것도 포르투카로 영향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내가 너무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읽을 거예요 불타는 너구리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맨날 한글 가지고 뭐라 하시는 망할 맛하고 망할 죽돌 농담입니다 우리가 한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뭐 예전에 우리 국립연구원의 전학으로 뭐 했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뭐 하나도 기억을 못했다 아니 근데 불타는 너구리님은 농담을 좀 알아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은 그리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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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있죠 근데 다이초가 와루이 다이초가 저거 몸 상태? 네 몸 상태가 나쁘다는 거죠 몸 상태가 이건 한국말로 되잖아 말도 몸 상태가 나쁘다 와루이 다이초가 와루이 이건 뭐죠? 뭐가 틀리죠? 뭐가 다르죠 겠죠? 조시가 와루이 조시가 와루이 단순히 몸이 아프다 아님 비정... 정신적으로 뭐 그런 건가요? 쿳이 이렇게도 불린다는데 뭐가 틀린 거죠? 한자 찾아보고 뭐 해도 도통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다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희라가나 다 외웠고 언제 까먹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열심히 정신을 보셨습니다 오오우 와아 공부하시네요 와 오랑캐다 야 우리 니린이들의 주류가 아니야 소수 정의 오랑캐네 공부하는 사람이 좀 있다니까 퇴근길에 들으면 그냥 정화된다는 느낌? 노래 하나 올려봐요 하고 노래를 올렸어 뭐야 DJ야? 그 질문하고 어쨌든 그렇지 쿠르시라고도 불리고 그렇대요 답변해주세요 아픈거죠 몸상태가 나빠 이거 일본어 하시면 많이 헷갈리시게 날거에요 지금 물으신게 이따이 다이쪼가 와르이 조시가 와르이 쿠르시 이따이라고 그러면 좀 쳐맞는 느낌입니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누구한테 많이 맞아서 아픈거죠 바이러스에 쳐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바이러스에 쳐맞으면 우리가 왜 갑자기 상스러운 언어를 쓰지 니가 원래 영혼이 더러워서 병이 나서 몸이 아픈걸 쓸 때도 이따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건 좀 어색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몸 컨디션이 안좋을 때는 다이쪼가 와르이 몸 체짜를 쓰니까 주로 몸 컨디션이 안좋을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조시가 와르이라고 하면 몸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컨디션이겠다 오히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컨디션이지 앞에 꺼는 몸의 컨디션이라고 하면 조시가 와르이는 모든 것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났을 때도 조시가 와르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컨디션이란 말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몸 상태가 안좋아 그럼 컨디션이 안좋아라고 하는구나 미안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사오님이 얼마전에 술 퍼먹고 숙취로 방송을 못했지 않습니까? 감기 몸사로 그럴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조시가 와르이 그때도 타이초가 와르이라고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타이초는 몸체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몸에 국한되서 많이 쓰고 조시가 와르이는 시계가 고장나던가 물건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고장나던가 이렇게 해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르시이 이 따위는 그냥 때려서 아픈건데 좀 목이 졸린다거나 맞아서 아프다 이런건 이상하다 맞아서 아픈거겠지 아 그렇죠 내가 널 존나 패고 나서 마음이 아파 이 새끼야 뭐 이런건도 아니고 아 그럴 때는 구르시를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죠 육체적으로 나타내면 구르시는 막 목을 조르거나 좀 지속적으로 그게 지속되면은 구르시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절묘한 표현 뉘앙스를 어떻게 전해주나 했더니 목을 조르는 지속되는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 따위 같은 경우는 찰싹 맞았을 때 아우씨 아파 이 따위 이거잖아요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이 따위는 이 따위 이 따위 짧게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이런거고 구르시는 목조르듯이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통 구르시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혼자 뭐 뿌듯해하는거 같아 설명을 드릴 잘해준거 같지 않아요 천재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불탄의 너구리님 질문 하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없나요? 어 뭐 티라미수 질문이라고 남겨주셔서 중학교 때는 일본 게임에 빠져서 일본어를 처음 시작했는데 한동안 계속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조선족이 많아서 별 필요가 없길래 그냥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문화강국이니까요 약간 본질적인 질문인데 한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단순히 언어 말고 또 어떤 것들을 더 배울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현재 느낌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여러가지 면에서 몇 년이나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이 장기 불황을 빠져나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본이 잘나가면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라고 질문이 달렸고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야동 팟캐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네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오면 아부나인 이용고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일본어 교육방송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외국어 꼭 굳이 일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한다는 건 참 재밌는 일 같아요 미드를 볼 때 나는 자막이 안 나오면 미드를 못 봐 당연하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일드 같은 경우에 자막이 안 나와서 디테일한 뉘앙스까지는 내가 좀 버겁더라도 대충 스토리 흐름은 알아 아 얘랑 얘랑 어떻게 되고 뭐라 아침 드라마 보듯이 내용은 꽤 들 수 있다고 그리고 자막을 보면서 보면 또 대사가 귀에도 들리고 자막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되게 내가 만약 자막을 제작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게 더 적절했을 텐데 그게 이 장면에서의 뉘앙스를 살릴 텐데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꼭 일본어를 한다는 것은 언어 이외에 그 나라의 문화 언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정신과 버릇과 문화와 모든 것의 집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훨씬 빠르게 쉽게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급행열차 티켓?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에서는 어릴 때 얘기를 하시다가 할아버지는 영어 일본어를 둘 다 하셨어요 그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두 개 달리는 거라고 무섭네 요새 소득증의 지카바이러스가 문제인데 머리 둘 달리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3이 3. 3쌍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어 공부를 되게 게을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잘했다 야 그리고 또 그런 건 있어요 특별히 일본어만으로 국한대에서 얘기하면 일본어는 전 세계에서 번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웬만한 번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구할 수 없는 책도 일본에서는 출판 강국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번역한 게 많아서 고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영어가 안 된다 싶으면 일본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전해 있는 거 같냐 우리에 비해서 졸라 졸라 발전을 했어요 졸라 발전되어 있는 건 맞아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정치를 보면 우리가 좀 예전에는 깔볼 수 있었어 지금은 그거조차 무너졌어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정치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나요 아예 무너졌어 그리고 뭐 자민당 체제 세습 정치가 일본에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닥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겠어 지금 생각하면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일본은 경제 불황은 장기 불황을 빠져나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냐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뭐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보면 아베가 경제 정책을 세워서 그게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냥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길게는 못 갈 거다 그거 그러니까 나라도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거 그냥 땜방인데 하지만 비교를 해보자 걔들은 불황을 전 세계적인 유럽 불황 그리고 일본은 또 내수 불황까지 겹쳐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깨치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내수에 쏟아붓고 반짝이던 뭐든 간에 뭔가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내수 쏟아 이래야 되는 시점에 일본 따라 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기업들 저거 깎아주고 임금, 인건비를 깎아주고 그래서 이제 파견직 늘리고 비정규직 늘리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너 정치가 어쨌다고요? 아니에요 아베가 지금 한국 특히 관광산업은 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점점 스코어가 따라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한국이 더 많았는데 이거 농담 조금도 1mg도 섞지 않고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일본을 관광이 됐던 뭐가 됐던 문화가 됐던 정치가 됐던 시민의식이 됐던 따라잡거나 뒤집으려면 포르노가 합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화 성진화가 아니야 성진화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게 충격파 시민의식 이런 거에 다 영향이 있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맥주 시장이 열리고 경제문화 정치 또 뭐니 뭐 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좀 더 개방적이 되고 탐험을 받아들이고 되게 뻔하다 자 기호 2번 나 출마할 뻔했어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건너간지 바깡 그리고 아호 차이 그리고 나서 티라미스 여러 질문들 마지막으로 일본은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고차원적인 어려운 질문을 되게 쉽게 얘기했죠 이런 건 저희한테 물을 게 아닐 것 같긴 해요 아니야 심심하면 물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다 뜬금없이 샌더스랑 힐러리는 어떻게 될까 물어도 돼요 누가 물어요 안 읽으면 그만이지 물어도 됩니다 자 오늘 건너간지와 티라미스 질문들 많은 질문들 많은 궁금증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데 왜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애들이 아니 난 공부하는 거 좋아 우리 니린이들의 주류가 아닌 소수색 뭐 들이 꾸미어가는 건너간지와 티라미스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